안녕하세요. KPC의 루키 홍예은 프로입니다. 첫 메이저 대회라 기대도 크고, 또 큰 대회다 보니까 부담감도 좀 있지만, 재밌게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샷을 잡는데 몰두하고 있고, 프로님이랑도 상의를 많이 하면서 캐디 오빠랑도 새로 맞춰보는데, 코스 공략도 좀 신중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샷을 좀 잡고 있는데,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, 샷 경기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기대가 있어요. 일단 마지막 콜도 좀 티샷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, 세컨이 짧게 남다보니까 뻔한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반 16, 17, 18에 좀 누가 더 집중해서 잘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루키라서 이제 모르는 코스가 더 많아서 세력적인 소모가 더 크고, 또 긴장도 많이 되는데, 좀 더 잘 준비하고 빨리 적응해서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어요. 첫 대회는 그냥 컷 통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한다 하지만, 나머지 두 대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이루어져서, 아직까지는 한 30점 주고 싶어요. 제가 사실 이제 해외 투어를 뛰다 왔기도 하고, 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루키들을 마주할 경험이 없었는데, 이제 촬영도 하고 좀 자주 마주쳤던 게 임지유나 박예지, 또 유현조 선수랑 제일 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. 일단 신인왕을 가장 먼저 목표로 삼았고요. 꼭 갖고 싶고, 그리고 우승까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루키로 인사드리게 된 홍예인인데요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